안녕하세요 말레코프 입니다 오늘은 술과 담배가 어떻게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요즘 뭐 회사 다니시면서 술 한 잔씩 다 하시는데 적당한 음주는 아무래도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음주는 일단 혈액 속 성분이 아무래도 이제 술 알콜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 이제 눈과 좀 관련이 깊은 신장이 내부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간하고 신장 쪽이 있는데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 강 기능과 신장 기능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력이 술로 인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강과 신장 쪽이 어 좀 많이 상했을 텐데 그게 좀 보강 되는 조금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시력이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술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도 안구 쪽에도 혈액이 흐르면서 영향이 많아서 아마 두통이나 동통이 오시는 분들 이제 숙취가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두통이 오는데 안구 쪽에 두통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날은 좀 시력이 많이 저하된 날이 봅니다 그래서 시력 측정할 때는 아무래도 술이나 그 알코올이 든 음식을 이제 많이 안 먹고 시력 측정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이 이제 많이 나빠진 상태에서 또 시력 측정을 하게 되면 어제 음주를 해서 시력이 더 나쁘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 술은 적당히 드시면서 어 즐겁게 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음은 담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담배는 이제 어떻게 어 몸에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담배는 굉장히 많은 화학 성분이 들어 있고 아 몸에 안 좋은 유해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흡연을 하게 되면 건강이 안 좋겠죠 그런데 이제 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담배 연기가 될 것입니다 어 가끔씩 이제 담배 재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이제 눈에 들어가서 이제 눈에 상처를 준다든가 아니면 게 지속적으로 이제 눈에 오염이 돼 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담배 연기에 의해서 이제 그 강막이 이제 어 자극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 게 좋은데 피더라도 매너있게 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담배 연기라는 게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 간접 흡연 이거는 뭐 마시는 거 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눈 주위에 작화하면 이제 따끔한 따끔하게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간접 흡연 어떻게 보면 간접 연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해서 이제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어 매너있는 담배를 흡연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 혹시라도 뭐 어린애가 있다던가 주변에 아이가 있을 경우는 더 심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연약한 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눈이 이제 많이 나쁜 이유는 아마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있는 환경이라 그러면 눈이 나빠질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는 자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어 아이들이 또 그런 곳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해 주면 아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술과 흡연 이것도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어 적당히 그리고 잘 조절을 해서 시력 보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